보랏빛이 한 게 막 대한민국을 그냥 벌써 떠서 그릴 때도 부모님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네, 안 들어오고 그때는 들어오실 상황이 못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보랏빛이 한 게 하면서부터 이제 생활비를 계속 보내기 시작하고 동생 학비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공연차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때 아주 부려우죠, 사실. 제 딸이 진짜 그렇게 먼 곳으로 숨을 다. 두 살에 집을 나간다고 하면 저는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의 돌발 행동에 보랏빛 향기가 태어난 거죠. 우와. 성동적인 도발전. 보랏빛 향기를 딱 노래를 받고 첫 무대에 서서 이게 세상에 통화하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노래하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런데 너무 여학생들이 미워해서 그게 슬펐어요. 그게 맞죠, 너무 예뻐서. 그런데 왜 생각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한테 나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왔는데 너희들 왜 나 이렇게 미워하냐. 그때 얘기를 하신 식으로 하셨어요. 진짜 남자라면 다 좋아하고. 다들 온실에서 큰 박수인 줄 알고. 진짜 유복하게만 잘한 줄 알고. 다 질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자분들이 날 안 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좋은 여잔데. 항상 기회에 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심장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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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군가. 난 누군가. 난 누군가. 난 누군가.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저희 이민 가기 바로 몇 달 전에 먼저 이민을 가셨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먼저 가셨는데. 연세가 이제 한 중반쯤에 요로결석, 정말 고통스러운 요로결석의 증상이 있으셔서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 의사가, 닥터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몸에서 나온 거다. 당신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술이 잘 됐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하고서는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아, 이게 수술 후에 끝나고 먹는 약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걸 그냥 의사가 말릴 첨도 없이 그냥 드신 거예요, 그거를. 네. 그건 이제 무리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씹어갖고 아다덕 아다덕하다덕해서 삼키신 거예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수술도 잘됐고 경범도 좋았고 다시 드신 결석도 위에서 다 이렇게 소화가 돼서 정말 건강하게 101살까지." 30살까지. 우와. 감사하셨네요. 감사하시고. 미술관으로 갔다 보이시죠. 또 기막힌 특히들이 등장할지. 특퇴트. 특히미술관에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형.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린 작품입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작품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완성한.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눈썹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정사람 한 번 모셔서 문 위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작품명. 작품명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눈썹. 눈썹 말고도 이분은 모든 털들이 다 자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안 보이지만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수 10 이상 안 되는데. 소리 굉장히 많이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